곱셈 공식입니다. a plus b의 제곱. 불러. 마지막 점검이에요. 마지막 개념 점검이에요. 불러. 그렇지. a 제곱 plus eab plus b 제곱. 오케이. 그다음에 불러. a 제곱 minus eab plus b 제곱. 알아도 불러요. 알아도. 그래서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다시 집어넣는 거야. 계속적으로. 장기 기억에 집어넣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시키는 겁니다. 불러. 합차 공식이죠. a 제곱 빼기 b 제곱. 됐나요? 이거 불러. x의 제곱. 두 수의 합. 두 분의 곱. 2차 방식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작성. 이거. 이 꼴 제로 하면 2차 방식 아닙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불러. 그냥 이건 전개. 그냥 공식으로 외우지 마. 전개 쭉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공식도 아니야. 전개하면 돼. 이제 이제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거 배웠죠. 자 불러봐. a 제곱 plus b 제곱 plus c 제곱. 음? 플러스에 말았어요? 왜 이래? 플러스 2배 ab plus 2배 bc plus 2배 c.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2로 묶어서. 이 빠져주잖아. 이렇게. 묶어서. 얘를 이항시켜주면. a 제곱 plus b 제곱 plus c 제곱은. 저거 a 제곱 빼기. 두 배. 저거. 변형이 되는 거죠.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저 뒤에서 할 겁니다. 이거 세 제곱 불러. a 세 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 됐죠. 이렇게. 얘는 차이점. 이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케이. 이것도 이렇게 변형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a 세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묶어. 뭐라고? 플러스 3ab. 이게 뭐든 앞으로 전개의 기본이 된다고. 음? 기본이 된다고 이거. 그래서 이걸 이항시켜. 됐죠. 이것이 좀 어렵잖아. 그럼 이건 a 세 제곱. 마이너스 b 세 제곱이라고. 마이너스 3ab로 묶는다고. 그럼 이것은 a-b라고. 얘를 이항시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a가 a가 x고 b가 x분의 1이야. 그러면 저것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전개하지 말고. 이렇게 가라고. x의 세 제곱 플러스 x 세 제곱 분의 1 플러스 x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2니까 1이 될 것이고. x 플러스 x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이 된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 됐죠. 플러스는 이거지만. 마이너스는 이거잖아. x 플러스 x분의 1의 세 제곱은. x의 세 제곱 마이너스 x 세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런 것들이 줄줄줄 나와야 돼. 그 모델이 기본이 얘라고. 얘에서 끄집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 강조하는 거야. 변형만 시키는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변형된다는 사실. 확인 또 확인.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이거 이거. 불러봐. 그렇지. a 세 제곱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거 봐. a 세 제곱. 확신이 들어야지. 플러스 b 세 제곱. 이 부호가 이 부호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이제 이게 신나게 불러. 왜? 이게 풀리면 이게 풀리잖아. 근데 처음에 풀려야 돼. 이게. 시험 문제를 보고 내가 풀어야 돼. 끝나고 나서 해설지를 보고 아하 이거였어. 이거는 그 5개념이라고. 처음에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거죠? 오케이. 이거 불러. x 세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한 번씩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해주고. 세 개씩 곱해서 전부 다 플러스 c.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야.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세 번 더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이건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거. 이따 한 번 문제 풀어볼 겁니다. 알아주시겠고. 그 다음에 이거. 어? 세 제곱. 세 제곱. 세 제곱. 세 제곱 나오죠? 세 제곱 공식은 딱 하나야. 이거 전개하면 뭐라고? a 세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 플러스 c 세 제곱. 자. 여기서. 뭐야? 그 다음 뭐야? 왜 이래? 플러스 3abc야? 마이너스 3abc야? 거봐. 헷갈리잖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그렇죠? 마이너스 3abc. 마이너스 3abc. 마이너스 3abc. 그러면 얘는. 이거 이해 안 돼. 그럼 변형되면 얘는 플러스 3abc. 이것들이 정확하게. 예. 전개해주면 네 제곱이잖아요. 그럼 a 네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네 제곱. 이거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정리되죠? 혹시 내가 헷갈리거나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찌우뚱찌우뚱 했던 것들은 별표 쳐놓고 다시 한 번 내 손으로 복습.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개념부터 공식. 곱셈 공식을 못 외우면 문제 풀어봤자 소용이 없어. 갑시다. 자. 예상 핵심 문제 1번. 이제 풀이 들어갑니다. 1번. 이거. 전개시켜서 이건 개수 구하라. 무조건 나옵니다. 개수 구하라. 그럼 x 다섯 제곱이 개수래. 딱 봤을 때 제곱이야. 공식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가장 많이 빈모에 쓰는 공식을 외우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곱이니까 나는 저것을 x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3x의 세 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10x의 열 제곱을 몇 번 곱한 거야? 두 번 곱한 거야. 2x의 제곱 플러스 3x의 세 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10x의 열 제곱. 얘를 몇 번 곱한 거라고? 두 번 곱한 거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한 거야? 얘를 우리는 전개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몇 제곱 나오는데? x 다섯 제곱 나오면 되는 거야. x 다섯 제곱. 그러면 여기에 x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여기에 x 네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 곱하기 x 네 제곱을 곱하면 되는데 x 네 제곱 앞에 개수가 뭐지? 1차 앞에 개수 1, 2차 앞에 개수 2, 3차 앞에 개수 3이잖아요. 그래서 4라는 사실을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플러스.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전개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x의 제곱,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 제곱에다가 뭘 곱해주면 됩니까? x 세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개수는 뭐죠? 3이죠. 곱해주면 x 다섯 제곱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예. 3x의 세제곱. 거기다가 뭘 곱하면 되겠죠? x의 제곱을 곱하는데 거기에 개수는 2가 된다라는 규칙성 발견. 이제 제자 아 신났어 이제. 이제는 휘파람이 나오지. 네 제곱 곱하기 뭐 하면 되죠? x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섯 제곱 되는 거고. 그럼 5x의 다섯 제곱에다가 여기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더 이상 없는 거죠. 그죠? 하나씩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전개를 쫙 했을 때 동류항끼리 묶었을 때 그때 나온 마지막 결과.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을 때 그 차수의 개수가 내가 개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딱 정리해야지. 1 곱하기 4. 2 곱하기 3. 2 3은 6. 그다음에 3이 6.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4 1은 4. 이렇게 해줘서 동류항끼리 딱 묶어주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10, 20. 20x의 다섯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구할 그 다섯 제곱의 개수는 정답 뭐다? 20이다. 이렇게 이 문제의 정답을 푸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좋습니다. 이렇게 제곱은 전개해서 원하는 개수만 끄집어낸다. 이거 알 수 있겠고.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아, 이 문제는 여러분이 풀고 싶어. 그럼 잠깐 먼저 다 풀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풀지 말고 그냥 쭉 들어 그냥. 이 문제들은 푸는 게 아니야. 그냥 들어. 듣고 선생님이 해설지는 따로 뽑아 놓을게요. 학습자료 올려둘 테니까 다운받으면 돼. 해설지 다 있어. 나중에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모태로 해서 개념을 기본서와 유형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다음에 또 문제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과서. 거기 있는 문제들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추가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거 헷갈리면. 그냥 들으십시오. 자, 이랬을 때 이놈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하, 분수식이 없잖아. 그럼 난 여기서 느낌. 양변에 뭘 곱해? x를 곱해. 딱 곱해 줍니다. 곱해 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이거는 1이 될 것이고 이퀄, 뭐나 3x 되지 않습니까? 이왕 시켜.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뭐 됩니까? 0대 계층. 이걸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준식에서 이 모양새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 이렇게 그 인수가 네 개 곱해졌잖아요? 그때 한 가지 원칙, 뭐죠? 이 상수항, 이 마이너스 1하고 이 플러스 4, 얘를 합하면 플러스 3 되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1하고 플러스 1을 어때요? 합하면 플러스 3 되죠. 그러니까 합이, 이 같게끔, 이 합이 같게끔 전개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인수분해할 때도 그렇고 전개할 때도 그래. 이것은 나중에 또 합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전개를 할게. 그럼 뭐가 되죠? x의 제곱 플러스 3x, 만약 4 되는 거 맞습니까?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전개를 하죠.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 16, 이렇게 딱 남아있네요. 이렇게 하는 일을 딱 봤더니 옳지. 얘가 숨어있네? 얘가 숨어있잖아. 여기에 x 제곱 플러스 3x는? 3x는 뭐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걸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딱 대입을 시켜주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얼마나 쉬워?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수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곱하기, 이것은 플러스 1 되는 겁니까? 그냥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빼기 16이니까요. 이것은 마이너스 21. 이게 내가 구할 이 문제의 정답.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21. 맞습니까? 정답을 확인할게. 됐죠? 그래서 아하 얘 양변에 x를 곱해주면 2차 방식이 숨어있다. 거꾸로. 이런 조건을 줘. 그때 양변을 x로 나눠. 나눠주면 어떤 모양이 돼? 이런 모양이 돼. 왔다리, 갔다리. 됐죠? 이거 반드시 알아도. 이건 무조건 나와. 합의 3, 합의 3. 됐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 오케이.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식입니다. 전개한식이 이랬을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럼 전개를 해봐라 이거죠. 딱 보니까 무조건 무식하게 정말 모르겠거든 무식하게 그냥 싹 전개해서 동료항끼리 묶어도 돼요. 그것도 좋은 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조금 사고력이 확장되고 이젠 고2, 고3 가서 수능 문제를 풀려고 한다라면 대학 가서 조금 더 고도의 어떤 그런 수학적 개념들을 하려고 한다라면 새로 배워야 돼. 이것을 공식을 적용하는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이거 딱 보니까 합의고 이거잖아. 그럼 난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3x 플러스 y가 있겠고 얘는 9니까 3의 제곱 x의 제곱이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곱하기 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딱 만들었어. 만들어 놓고 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쟤도 똑같이 x-3y가 있어 그 다음에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3x 곱하기 y 그 다음에 아니지. 그냥 x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x 곱하기 3i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 뒤가 3i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배웠습니까? 이거 배웠잖아. a 플러스 b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제곱 이거 뭐지? a 3제곱 플러스 b 3제곱 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이러면서 공식함을 정리해.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자, b 제곱은 뭐죠? 이것은 a 3제곱 마이너스 b 3제곱 맞죠? 그랬을 때 이게 적용된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3x의 전체 3제곱 플러스 y의 3제곱 얘가 될 것이고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리고 조심 마이너스가 있어. 얘를 전개한 게 바로 이거잖아. 이거 x의 3제곱 마이너스 3y의 전체 3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 맞습니까? 정확하게 음수 조심하시고 그러면 얘를 했더니 3의 3제곱 9죠? 누가 그래 끄덕거려 3의 3제곱 27이야. 27 헷갈리지 마십시오. x 3제곱 플러스 y 3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역시 27y 3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리 딱 해줬더니 동류항 26x의 3제곱이 될 것이고 y 3제곱 동류항이죠. 플러스 뭐가 됩니까? 28y의 3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때 얘가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28이 b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묻는 것은 a 빼기 b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26 빼기 28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정답 끄집어낼 수 있겠다. 숨어있는 공식을 끄집어내라. 다시 숨어있는 공식을 끄집어내라. 명심 또 명심 좋습니다. 할만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이건 쉽게 나와. 이건 여러분이 너무너무 쉽게 나옵니다. 무조건 다 맞아야 돼. 틀리면 안 돼. 자 요겁니다.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삼각형의 모양새를 따질 때는 세 변의 길이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변의 길이자 삼각형의 특징 우리는 삼각형의 유교소라고 하는데 봐봐 여기가 각은 대문자로 표현해. 일반적으로 그치? 그 각의 마주보는 변의 변의 길이를 소문자로 표현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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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 개와 변 세 개를 우리는 삼각형의 유교소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 학생들은요. 중학교 도형인데 중학교 도형 선생님이 고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중학 도형 세 강을 무료로 올려놨어요. 그거 가서 그냥 공짜로 그냥 다운만 받으면 돼. 교재도 필요 없어. 그냥 쭉 들으면 돼. 지금처럼. 알겠죠? 그건 무료입니다. 할 수 있게끔 해놨어. 자 이랬을 때 이걸 가지고 이 abc의 관계를 딱 쳐다보면 돼. 근데 이제 가장 무식한 것은 정말 모를 때는 그냥 전개하면 돼. 3 곱하기 3 9개 항 나오겠지? 3 곱하기 9개 항 나오겠지? 동의항 묶어놓고 전개해도 돼! 돼! 근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어? 이 이제 그 다음 학기 그 다음 또 학기 그 다음 학기 가면 망해. 숟가락 딱 놔. 수학 포기기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푼 방식대로 빨리 바꿔. 고급적인 방식 고급지게 바꾸라고. 봅시다. 여기서 이 부호가 a하고 c가 똑같고 이 플러스 b하고 마이너스 b하고 다르죠. 그랬을 때 얘는 a 플러스 c 하고 플러스 b 이렇게 묶어줄 것이고 이걸 보는 눈 a 플러스 c로 묶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딱 묶었더니 합차 공식 나오지. 이게 좌표이 될 것이고 우변 딱 봐. 이걸 보는 눈을 키라고. 딱 이긴지 잘 안 보여. 보니까 일단 부호가 똑같은 게 이 플러스 b. 플러스 b가 있다고. b 놔. 그럼 b 플러스 a 마이너스 c 이렇게 묶을 수 있겠지. b 이렇게 a 마이너스 c 묶을 수 있겠지. 이게 잘 안 보여. 솔직히. 근데 이걸 보는 눈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b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로 묶어. 그러면 a 마이너스 c 되는 거 맞지? 이렇게 바꿔주는 센스. 바꿔주는 센스. 그때 역시 b 플러스 얘 b 마이너스 합창공식 보이죠? 됐어요. 그래서 합창공식 정리 들어갑니다. 그럼 a 플러스 c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아 미친 선생 여기다가 등호를 쓰고 있어요. 등호가 가운데 있을 때는 앞에 등호 쓰는 거 아니야. 미친 놈이야. 됐습니다. 나만 미칠 수 없지. 마이너스 얘는 뭐가 됩니까? a 빼기 c의 제곱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뭐 합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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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항하고 이거 이항시켜 볼까? 그러면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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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될까? 자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거 b 제곱 플러스 이 이항 되니까 b 제곱 됐죠? 이렇게 이게 뭘 할 게 없잖아. 전개 전개 공식 블럭 a 제곱 플러스 2ac 선생님 너무 친절해. 처음이니까 자 플러스 마지막이고 이게 2ac 플러스 c 제곱 우변은 2b 제곱 동류항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때 우리 죽자 우리 둘이 죽자 이거 이거 동류항끼리 없어지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가 남습니까? 2a 제곱 플러스 2c 제곱 이것은 2배의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2로 나눠줍니다. 2로 나눴더니 a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뭐다? b 제곱 옳지! 피타고라스의 정리네? 일단은 직각선각형이네.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요. 그러면 뭐 이등변 이등변 아니야 4번 아니면 5번이야. 그때 이걸 봐봐. 반드시 생각해낼 때 이 b의 제곱 얘가 b변이야. 얘가 가장 긴 변이야. 그래서 우린 딱 그려줬을 때 이렇게 얘가 b 제곱이야. 얘가 직각이라고. 그 다음에 얘가 a고 얘가 c라고. 그러면 b를 마주보는 각 얘가 라지 b야. 여기가 라지 a고 여기가 라지 c라고. 그래서 변 b가 빗변이 직각선각형이면 좋겠는데 가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b를 마주보는가 각 b가 90도인 직각선각형까지 마무리. 마지막 1도를 채우라고. 그래야 정답이 나온다고. 가다가 여기까지 풀면 뭐해. 마지막 여기서 헷갈려버리면 망하는 건데. 그래야 정답이 나온다고. 됐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듯이 갑니다. 미친 듯이. 여러분도 미친 듯이 와야 돼. 그러지. 1시간 안에 끝내는 거지. 몇 자리 자연수 구하라. 이거 물론 여러분 난 자연수에 자신이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끝이라고. 고의고산되면 망한다고. 나는 여기서 잘 봐. 101 98 100이야. 뭔가 치환하고 싶은데 98하고 100이 한가운데 수가 뭐지? 100 100 그리고 자릿수를 말할 때 10의 거듭적으로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자릿수를 말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00을 100을 한 문자 x로 딱 치환해줍니다. 치환해주면 101은 x 플러스 1이죠. 요 놈의 제곱이 될 것이고 98은 x 100에서 2 빼주는 거죠. 그렇죠? 곱하기 102는 x에서 2 더해주면 거 맞습니까? 이렇게 저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간단히 할 수 있겠죠. 전개 들어갑니다. x제곱 플러스 플러스 2x 플러스 2 될 것이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두 배의 x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2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반드시 치환했으면 원상태로 복귀 원상태로 복귀 복귀 딱 시켜주면 2 곱하기 뭐라고? 100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100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랬을 때 100의 제곱은 얼마지? 1000 미친놈이야 100의 제곱이 무슨 1000이야 100 곱하기 100 동그라미 4개 만 그러니까 2만 헷갈리지 마 2만 됐지 플러스 이건 200 빼기 3이라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197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만 197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이렇게 그랬을 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정답 다섯 자리 자연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숫자 복잡한 숫자를 계산할 때 한 미지수로 해놓고 전개공식이나 인수분해공식이나 곱셈공식이나 이걸 만들어서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원하는 정답을 얻어내는 센스 이거 반드시 이번 시험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